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뭐야? 뭐? 그냥 5년 동안 개인 활동을 많이 했잖아. 그치. 개인 활동의 모습? 이야기하는 타임? 많이 없었던 것 같아. 나는 솔직히 뭐 그냥 예능하고 이러고 지냈어서 괜찮은데 너야말로 진짜 한국에 있는 팬들이 보기 좀 어려웠지. 너 진짜 뭐 했어? 어떻게 잘 지냈어? 나? 우리가 365일이 있으면 거의 한 300일을 1일 했잖아. 그래서 10주년이었어. 우리는 10년을 꽉 채워서 앨범을 내고 투어를 했기 때문에 그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지금 우리가 못했던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는 마음이 되게 컸고 그래서 그 약간 밸런스 맞추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. 5년이? 안 보여줘도 내가 꾸준히 도전하고 해보고 싶고 나를 위해서 뭔가 보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.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내가 좀 더 사람으로서 성장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는데 중요하지, 중요하지. 사실 지금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.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. 그때는 진짜 1이면 다 했어. 겨울에 뭐 핫팬츠만 입고 맞아. 수키스켓만 입고 수키스켓만 입고 정말 영하 20도에 눈 맞고 비 맞고 다 했지. 근데 소녀시대의 약간 모토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이었던 것 같아. 그치. 그치. 그땐 그랬지. 고민도 많았고 길을 잃었나 싶을 때도 많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8명이 다시 모인 거 보면 다 이유가 있었고 그 5년 동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였을 때 더 선명해진 느낌? 이 좀 들었어. 그래서 후회는 없다. 뒷블링을 말하니까 뭔가 못했을까? 나도. 그렇지. 그리고 각자의 시간을 잘 보내서 여기 있는 거에 그냥 그냥 감사해 그거 해. 우리 그때 왜 감사해도 적어야겠네. 우리끼리 얘기했던 적 있잖아 내가 얘들아 지난 5년 동안 각자의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너무 의미있다 생각하대. 수고했다. 후회가 없어. 너요. 너무너무 의미있다. 멤버들 우는 거 왜? 그 10주년 때 생각나고 그때 우리는 헤어지는 걸 알고 있었지. 맞아. 그러네. 그래도 슬펐어. 맞아. 거의 대기실에서 애들 다 통곡을 했잖아. 우리끼리는.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다시 모일 거라는 걸 너무나 우리는 우리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안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 어떤 형태로 그렇지. 어떤 방식으로 모일 거라는 걸 괜히 막막했지. 확신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 사실. 근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미안했지 팬들한테. 눈물 날 뻔했어. 또? 아니 우리 각자가 지금 이렇게 회사가 달라도 마음만 맞고 하니까 이렇게 모이잖아. 맞아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각자 약간 뭐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겠다 했을 때 나는 혼자 느낌에는 뭔가 이른 듯한 슬픈 되게 그런 듯한 느낌이 그때는 들었어. 응. 맞아. 응. 차. 파니가 많이 울었던 생각이. 작가에 따라. 하나. 첫 번째. 나. 저 하나. 넌. 나. 나. 제. 이. 베리지. 그러ós. 이. 이. 그런. 호. 저는. 아. 뭘 해도 다 감사하고 스케줄이 안 맞아도 막 맞추면서 막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진짜 너무 재밌어 우리가 친한 비법이 뭐예요? 잘 싸워서요 잘 싸우고 잘 싸워서요 대놓고 싸워서요 뒤에서 꽁하지 않게 앞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됐지 오늘 유리 일하는 거 보는 거 좀 신기했어 근데 생각보다 부끄러움이 많아 혼자 있을 때 다 그렇지 않아 약간? 미안하다 넌 없을 거 같다 아니 아이덴티티가 확고해진 5년이라고 생각했거든요? 여기 오면 다시 그냥 가루와 먼지가 되게 귀여워 무슨 소리야 아이덴티티 너만큼 확실한 사람이 어딨어 근데 다 털털 털려서 방향대로 가질 않았어 맞춰진 거는 내 모습 말고 없어 맞아 안 해요 개색이랑 장비는 승 와 나 오늘 내가 개 힙할 줄 알았어 그냥 힙한 것도 아니고 개 힙할 줄 알았대 뭐야 진짜? 아는 거 없어도 돼 나 지금 그걸 푸... 푸년 푸념 푸년 아니야 푸년 그리고 노미야 년 아니야 아는 게 뭐야 진짜? 푸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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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오늘 진짜 재밌었어 네 저기다 찍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걸 찍어주는 게 참 잘했어 귀엽다 진짜 훌륭해 아유 참 잘했어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결국 마셨다 물이야 물 물 물 아이 좋다 경기 진짜 잘한다 아이 좋다 아 카페인 탁 오르네 재밌다 아 짠 고이 zen 짠